요즘 가장 핫한 공방전이죠.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그에 대한 기재부의 대응인데요. 신 씨의 잇따른 폭로에 결국 기재부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방전을 이승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기자, 우선 이 사건의 발달부터 빠르게 짚어보죠. 신 씨는 지난 7월까지 기재부 사무관으로 근무를 했는데요. 사건은 지난달 29일 신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NG 사장의 교체를 시조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. 여기에 다음 달인 30일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지난해, 이제 2017년이죠, 8조 7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압박이 있었다고 추가 폭로를 하면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겁니다. 네, 이게 연말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이 민간기업의 인사에 개입을 하고, 이 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건데요. 네. 이 먼저 이 국채 발행 강요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정리를 하자면 2017년 때 세수가 예상보다 좀 많이 거쳤습니다. 이에 따라 기재부는 2017년 국채 발행 중 8조 7천억 원을 취소하려 했는데요. 연이자 2천억 원이 절감되기 때문이죠. 하지만 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기재부의 국채 발행 취소 조치를 막았다는 겁니다. 왜 청와대에서 그런 조치를 한 건가요? 네, 신 씨는 당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요. 여기서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란 국채 발행을 취소하면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채무 비율이 줄어들고 또 2018년에 국채 발행이 만약에 많아질 경우에는 전 정권보다 채무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이에 따라 기재부는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액을 8조 7천억이 아니라 4조 원대 규모로 하고 또 적자 국채 발행은 없도록 계획을 했지만 이마저도 청와대에서 압박을 했다고 신 씨는 주장했습니다. 네, 물론 영상의 끝에서 당시 국고급 담당 국장 등의 설득으로 국채 발행은 무산됐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에 압박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? 네, 그런데 진술 여부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많은데요. 신 씨가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잖아요. 그 이유를 주장에 힘을 실은 거죠? 그렇습니다. 기재부가 청와대 압력은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역을 전면 부인하자 하루 만에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재반박에 나선 건데요. 신 씨는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과 보고서 내용을 다 공개하겠다. 동영상을 10편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추가 폭로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. 네, 이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가 신 씨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한 상태죠? 그렇습니다. 기재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신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전직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국가 비밀을 누설하는 건 금지되어 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앞으로 이 공방전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요? 일단은 신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.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정보를 누설한 점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있느냐, 이걸 따져봐야 하는데요.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한 공익 제보자로 볼 것인지, 아니면 기밀 누설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. 네, 새해 초부터 굵직한 사건으로 떠들썩한데요. 추가 증언이 나온다고 하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